여러분 우리나라 동쪽 끝 독도에 도착했습니다 이야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시간 3월 23일 1시 30분 입니다 이야 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야 언제 참 이름내면 와보겠습니까 일때문에 왔다가 일이 잘 안되가지고 오게 되긴 했지만은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기상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게 영 좋은 날씨는 아니지만은 독도 먼 바다에 있는 날씨 치고는 상당히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아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